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주호영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그런 체제,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정권이 진짜 바뀐 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0여일 정도 지났는데 참 전국이 너무 혼미스럽고 이런 식으로 한 5년 정도를 마칠 수 있을지 5년이 갈 수 있을지 완주할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난하게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정말 초기의 국정난맥상을 보게 되면 책임져야 될 곳이 여러 군데지만 굉장히 참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또 한국은 선거 문제까지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늘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소호흡기를 단 그런 정권이 제대로 이제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을지도 고민이지만 산소호흡기를 떼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종류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휘몰아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권성동 씨에 비해 가지고 원내대표로서 주호영 씨가 무난하게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선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해서 이제 끌어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동시에 이제 걱정반 기대반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합과 통합 그리고 치유에 초점을 두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또 이준석과 그 측근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내 최다선인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입명, 1959년생이네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열강이 충돌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이 무척 어려워진 그런 엄중한 때에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그리고 당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의 첫 번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한 시간 내에서 수습해서 하나 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웠을 때 집권을 위해서 분골쇄신 고군분투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동제를 해보고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취임 일성에 담긴 뜻은 이준석 씨로 하여금 더 이상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선호, 불호라는 것은 사람에게 뚜렷이 나누지고 특히 아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출신이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이가 좀 있고 또 다선의원이고 그리고 무난하게 원내대표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물론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때도 불만을 가지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였으면 권성동시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나은 그런 성과를 낸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그런 경륜과 경험이 녹아나는 그런 당 운영을 통해 가지고 당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무난하게 당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비단구두님은 주호영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마 다선의원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을 뽑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번 지켜보죠. 그러나 이제 이준석의 광경한 입장은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철옹승 같은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첩은 신청합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첩은 신청합니다. 그러나 신당은 창당 안 합니다. 신당을 그냥 창당에서 나가버리면 참 좋을 건데 참 당돌한 젊은 친구입니다. 엉덩이가 위에서 났는지 옆에서 났는지 아래에서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나이가 무슨 훈장은 아니지만 37세 정도의 이 정도로 그야말로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옳고 그름을 공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날뛰는 친구는 아마 앞으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이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의 위아래가 없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기 등급처럼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는데 가첩은 신청 안 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 그러나 분명히 가첩은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가첩은 신청을 분명히 하겠다. 그러나 신당은 창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이제 공동보조를 통해서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던 뭐 척건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김용태 청년체구위원은 원래의 그런 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준석과 달리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첩은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효력정지 가첩은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비상대책위원회 전한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첩은 신청을 할 생각이었지만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김용태라는 친구가 뭐하던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가첩은 신청 방침에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이제 본인이 이미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주어 담기는 힘들 겁니다. 참 사람이 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행동의 유연성뿐만 아니고 사고의 유연성, 판단의 유연성, 선택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시간이 가면서 지금도 그걸 참 많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자주 털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반성하고 승차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자신도 모르게 시간과 세월의 흐름이 만들어주는 어떤 털 이런 부분들을 상황 변화에 맞춰서 계속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씨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종의 제약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제약 조건을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이 돼서 상황이 다르게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명문을 적당히 세워가지고 그 소위 자기의 입장을 처리하는 거가 진짜 지혜고 진짜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상황 변화에 발맞춰서 자신의 의사결정이라는 행동을 바꾸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이런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글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보면 특히 뭐 40년 50년 살아남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틀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상황 변화에 발맞춰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란 것은 그냥 망하는 거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도 끊임없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이란 것을 계속해서 조정, 수정, 보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이준석 씨 입장 같으면 그렇게 뻥을 쳤더라도 그 상황 바뀜에 따라가지고 적정한 썰에서 그냥 퇴각을 하는 것이 후위를 도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가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준석이가 이제 결국은 13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10일이니까 11일, 12일, 13일 또 13일이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13일 토요일 날 기자회견하는 것도 연휴지 않습니까 연휴 중에 이제 뉴스에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그 기사거리를 제공해서 8.25 연휴 동안 계속 화제의 인물로 이준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는 그런 의도나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잘못된 것을 참 많이 배웠죠. 가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는 전후에 출범하자마자 바로 하고 바로 뭡니까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친구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보니까 잔머리들의 도사입니다. 잔머리를 굴려보니까 그때 지금 하는 것보다도 13일 토요일 날 기사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거리가 없기 때문에 연휴 동안에 신문을 채울 수 있는 도배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본인이 계속해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키가 찬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00일입니다. 100일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국정의 중심을 잡는 데 힘들어하고 여기다 또 여당까지 완전히 그냥 난장판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정말 국민을 걱정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정권이 5년 동안 순항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체제 하에서 선거 문제까지 전혀 손을 못 댄 상태로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런 산소호흡기를 단 정권에 그 다음 무대는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데 그 밤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먼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아마 가끔 이렇게 방송이나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의견 남기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